너는 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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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댕댕이 하니까 뭐 줄여서 땡이 땡이 형은 딩동인 거야 성은 딩동이고 딩동땡? 이런 반전이 형 댕일 줄 아냐 딩동땡이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 영복이 어? 그러면 둘이 같이 있어 복댕이 어때? 땡이 복이 복댕이 복댕이 누나 유닛이야 유닛 복댕이 둘은 붙어야 돼 복댕 복이 be ok로 해 walk 복 복 복 복 A.K.A.B.O.K 난 난 B.O.K. 난 딱 좋은 것 같아 형 린이 형 정해보거라 린이 형 말고 좀 비슷한 힙허가 어때? 하마 좋아! 하마 가자! 나 너무 좋아! 나 힙합이잖아 나는 힙합판은 힙합! 난 힙합! 나 좋은 것 같아 나 내꺼 지워봐 섹시 다이노마이트 어때? 야 너무 나를 소개할 때 너무 민망할 것 같아 맨 마지막에 좀 더 시그니처해 보여요 섹시 다이노마이트 황 섹시 다이노마이트 황 이름 긴 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현진 씨 이름을 왜 섹시 다이어 다이노마이트 황으로 이제 딱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몸매부터 이제 앞에서 나오는 섹시가 있잖아요 걸어 다닐 때도 약간 골반이랑 허리에 웨이버가 있나 봐요 쟤는 그래가지고 약간 외식곡이야? 네? 아니니까 저렇게 다녀 아예 눈썹 탈색을 안 했으니까 그냥 눈썹 탈색으로 찰떡이다 눈썹 눈썹을 탈색을 안 했잖아 눈썹 탈색 이마시지롱 히포를 물먹는 히포를 붙이긴 할 것 같아 아 드림칭 히포 드림칭 히포 드림칭 히포 역시 영어로 했으면 영어로 가야지 드럼큰 히포 드럼큰 히포 드럼큰 히포 드럼큰 너무 잘 어울려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한다면 해줬 수 있습니까? 히포 추면서 해주면 안돼 에이 아 근데 에이 아 그래 잘하다고 하네 아 귀엽다 귀여워 제일 귀여워 미치겠어 막 승리씨 네 그런 게 사랑이에요 유래 이준 인 Act 아니 인 beacon 감사합니다.